2부 시작하기 앞서서 예민 소별을 하겠습니다. 우선 참여하신 시위와 참여하신 시위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수경 시위님께 나오겠습니다. 하이도 서시죠. 반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성수 시위의 합포 박수. 김성수 시위님, 반갑습니다. 김성수 시위님, 반갑습니다. 김성수 시위님, 김성수 시위님. 김성수 시위님, 남이 김성수 시위님. 전수경 시위님, 이제 들어오세요. 네, 네, 네. 김성수 시위님, 김성수 시위님. 네, 네. 네, 네. 네, 네. 조그맣게 준비하고 있는 우리 이해선 시위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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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특별히 서방님을 모시고 온 윤서연 씨님과 서지훈국 서방님 남부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잠깐 읽어주세요. 나의 변을 나의 변의 기도를 작사하신 박서진 씨님 나오셨습니다. 박수 아까 그 윤서연 씨님 보이시던데 어디 계세요? 정경의 씨님 보이셨습니다. 그 다음에 작곡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연택 작곡가님 나오셨습니다. 빅코드 작곡가님 나오셨습니다. 빅코드 작곡가님 나오셨습니다. 빅코드 작곡가님 나오셨습니다. 네, 이 형님 키위가 한성훈 작곡가님 나오셨습니다. 빅코드 작곡가님 나오셨습니다. 우리 늘 음악회를, 돌체 음악회를 주관하시고 음악에, 아주 음악에 영어하십니다. 우리 이준일 학장님. 정책윤 정상가옥 회장님. 정책윤 정상가옥 회장님, 조 김성의 채널을 대여해서 여러분 나와주셨습니다. 우리 한겨량 선생님과 같이 있었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이 3번째, 한국 교실의 회장님으로 계시는 김성광 회장님과 이병철이 계셨습니다. 박사님을 대표해서 여러분이 오셨습니다. 이준석님, 윤정욱님, 조규석님도 계시고, 여러분이 오셨죠? 박사님 정책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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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위원회 사회교회에 원장님을 보셨습니다. 저에 계신 아영, 박수엄 상권석 원장님. 작가 자료 위험이 좀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사회를, 노숙자사회를 오늘 동안 공회하고 계시는 류ルクane 사회를 보셨습니다. 민요한 목사님 성형을 보겠습니다. 다른 다음 음악에 식구들 많이 나오셨어요. 참원님 또 오시고 또 권태문 유천대백의 교수님도 오시고 여기 우리가 오늘 노래 부르시는 신영국 장관님도 다 우리 되십니다. 자, 가깝이 잊어서 오시죠. 감사합니다. 네, 한준도 강량 신세대 강원 연구의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저 뒤에 계십니까? 아, 잠깐 잘 읽을 것 같습니다. 정장 강원 교실에 회원님들이 몇 분 나오셨어요. 아까 몇 분 보이시는데 아, 잠깐 잘 읽을 것 같습니다. 김정수, 주목맨씨가 함께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또 하나 우리의 대학 교수님 성사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기사용 서울 매수날 신포의 오케스트라 강원 교수님과 담당님께서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 또 고십 빨리 제가 도시도 너무히 있도록 하구요. 2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중간에 후로 초청성학과 순서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성과 홍보소, 파리산 테리포스, 성명의 양식, 우리 강추원은 유지자님께서, 테러리님께서 연주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프루트로 우리 이사무수 프루트 주자들께서 같이 도와주시겠습니다. 희원해 하셨습니다.